그렇다면 우리 미래 자동차 산업에 이번 수소차 수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내용 취지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수소차 유럽 수출 5천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주십시오. 네, 현대차는 제품 수출뿐 아니라 프랑스 에너지 기업인 에어리퀴드 그리고 NG사와 함께 수소차 충전소 보급 확대를 위해서 양해각서를 내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현대차의 전략을 엿볼 수 있는데요. 유럽 환경 규제로 수소차를 둘러싸고 각국에서 경쟁이 이제 막 불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현대차의 프랑스 수소차 수출과 충전소 보급은 판매와 인프라,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전략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소차 경쟁 업체들의 현황이 좀 궁금한데 이웃 나라인 일본과 중국 어떻습니까? 네, 우선 현재 전 세계에서 수소차 독자 생산이 가능한 기업은 우리나라 현대차를 포함해서 일본 도요타와 혼다 등 3곳입니다. 당초 수소차 기술력은 현대차가 더 앞서 있었는데요. 최근 도요타와 일본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를 시작하면서 전세가 역전된 상황입니다. 도요타는 2014년 말부터 수소차 미라이 판매에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일본에 비교해서는 투발 주자이긴 하지만 수소차 개발과 양산에 나선 완성차 업체가 현재 10곳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보급 계획을 보시면 이미 5개년마다 2배 그리고 4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 구체적인 목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유럽 수출을 통해서 길은 열렸잖아요. 그런데 현대차의 과제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가 뛰어난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시장을 선도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협소한 내수와 빈약한 인프라였습니다. 일례로 현대차는 2013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수소전기차를 선보였지만 판매량에선 경쟁업체인 일본의 도요타 등에 크게 뒤져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일본에 한참 못 미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내 수소차가 많이 보급되게 되면 이제 기술의 안정화 측면에서 굉장히 강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국회 경쟁력은 더욱더 강해질 걸로 보이고요. 지금만 해도 기술이나 가격 측면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차라고 볼 수 있죠. 네, 또 독일 3사도 모두 2, 3년 안에 구체적인 생산과 판매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수소 동맹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도요타는 BMW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아우디와 손을 잡은 상황입니다. 프랑스 쪽과 계약을 하게 되면서 현대차와 손을 잡으려는 업체가 앞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과연 도요타와의 수소 동맹 싸움에서 현대차가 이길 수 있을지, 또 이긴다면 빈약한 내수와 인프라 환경을 딛고 승리를 할 수 있을지, 현대차그룹은 물론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